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칼로리에 대한 두번째 영상입니다 두번째 영상이지만 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이번 영상의 내용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는 다이어트에 영향이 별로 없다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댓글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S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만 봤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같은 내용이 방송에 나왔다니 놀랐다는 내용이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는 탄자니아 하자족의 하루 칼로리 소비량을 분석했습니다 매일 10km 이상의 거리를 다니며 수리압 채집 생활을 하는 전통부족 신체 활동량이 엄청났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서구인들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부족과 서구인의 하루 몸속 칼로리 소비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첨단 방법인 이중 표식 수법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시간 걷기를 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대략 300칼로리인데 하루 종일 수렵 채집을 하는 생활이라면 4시간 걷기보다 활동량이 많을 거다 그렇다면 하자족은 서양엔보다 1200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루에 소비하는 총 칼로리가 같을 수가 있는가 하자족은 기초대사량이 1000칼로리도 안 되는 거냐 만약 기초대사량이 1000칼로리도 안 된다면 활동량이 저렇게 많은데 왜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람의 몸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뀐다고 했었죠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서 칼로리 결핍 환경이 되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는데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환경이 되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우리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동작이 굉장히 어색해요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운동을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동작이 점점 부드럽게 바뀝니다 손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죠 이게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아니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자 A와 B 두 대의 기계가 있는데 같은 일을 할 때 A 기계는 10만큼의 연료가 필요하고 B 기계는 20만큼의 연료가 필요하면 A 기계는 B 기계보다 효율이 좋은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더 적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진다는 말은 적은 양의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그러면 운동 효율이 좋아진다는 말은 그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자 다시 말해서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렵 채집 생활을 반복하는 하자족은 수렵 채집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이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활동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낮은데 서양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효율이 나쁘고 그래서 활동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높습니다 2 곱하기 5와 5 곱하기 2가 같은 것처럼 활동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지만 활동량이 많은 하자족과 활동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지만 활동량이 적은 서양인은 하루 대사량이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자족과 서양인의 하루 대사량이 비슷한 이유에요 그러면 식단 조절 없이 10kg 걷기 달리기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은 뭐에요?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해도 그걸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라면서요? 자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칼로리 3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구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